멈춰라 이 녀석! 너 같으면 멈추겠냐? 어허 멈췄구만 이 녀석! 그래! 나 같으면 나한테 잡혔을걸? 일루와! 아무튼 너는 어...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 또... 아 몰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어 뭐야! 총이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깨고닥! 아아아아! 아오 나 죽었네! 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영관님! 괜찮으십니까? 아 뭐야... 나 안 죽었네! 오오오오오... 안죽었다! 고마워 김순경! 자네가 날 살렸어! 아유 이 녀석! 어디서 총이 났는지? 아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네 여보세요! 아 예예! 예예? 로빈! 당신을 비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평생... 비비리네 나는 세상에서 살아왔건만! 뭐요? 비빌인데?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요 야 야 안돼 안돼 아 아니 어쩌다 내가 여기에 갇히게 된 거냐고 나를 꺼내달라 조용히 해 김순경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말고 우리 좋게 좋게 말로 하자고 쉿 조용하세요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왜 하는 거야 이 바보야 형사님 잠시 귀 좀 빌려주세요 어 알았어 너 뽀뽀하는 거 아니지 이거 로 형사님은 지금 누명을 쓴 겁니다 뭐시 이 내 인내석들을 날 당장 여기서 꺼내줘 김순경 네 마침 점심시간이니까 꺼내드릴 테니 이 교도소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어이 잠깐만 어이 문을 닫아 야 다시 흐러줘 어이구 나왔다 고마워 김순경 어 맞다 형사님께 잡혀서 복수하려는 제수들로 가득하니 조심하십쇼 뭐 뭐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옹 야 김숙이형 어 뭐야 어디갔어 으 deswegen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이제 EU 사촌이네 반가워해요 에이 여기 더있다간 저 뜨거운 시선을 익어버릴지도 몰라 교도소 좀 둘러볼 게 사책이나 해야겠다 어디보자 아 근데 뭐 하나같이 다들 얼굴만 시커메 뭐 BB toys 얼굴에 안 바르고 몸에다 발랐어요? 어우 다 이상해 여기도 봐봐 여기 다 얼굴이 시 Sethagna 오오야 이거 샌드벳 아니야 이거 그래 운동은 역시 샌드벳이지 오호 마침 옵시디언이구만 나 정도 되는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탕 ют 오오오오 going 발이 엄청나게 부었어 오오 아파아파 아니 이게 뭐야 으어어 발이 부다 못다 아주 그냥 어? 이거 뭐야? 라면이야? 툭툭 부었네 그냥 으허허허허 아휴 그럼 뭐 운동이나 해야죠 와 근데 운동장이 왜 이렇게 좁아 이거 어? 여기서 뭐 운동이나 제대로 하겠어? 에휴... 저 녀석은 내가 10년 전 잡아놓은 잔악한 황 회장 아니야? 이게 누구야? 우리 노 형사님 아니야? 어어 잘 지냈어 황 회장 덕분에 잘 지냈지 아 다행이네 아이 그럼 우리 이제 지난 날은 다 잊고 무슨 소리 나 잔혹한 황 회장이야 아이 미안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겠군 어? 뭐야 정말 나 살려주는 거야? 황 회장 당신은 천사야 살려는 드릴게 황 회장 당신은 악마야 뭉치야 에? 뭉치가 누구야? 네 형님 에? OH! 뭐 이렇게 근해해 이 녀석을 처리하면 됩니까? 그래 네 알겠습니다 뭐야 내 덩치는 이렇게 산만한데 목소리가 왜 그래? 넷이야? 이, 이 녀석이 하이드로 내려찍기 오오 아 Cathy 뭐야 나 아직 살아 있네 어? 내 얼굴이 좀 커진 느낌이다? 이거 면적이 왜 이렇게 넓어졌어? 으어어 내가 조꼬미해 면적 넓은 땅 꼬마가 됐네 그 Н이저 나 어떡하지 이 감옥에 있으면 매일매일 이런 고통을 겪 어? 김순경! 김순겨어엉 야!! 왜 모른 척 해!!! 야~~ 어 어 실례했습니다 루 형사님 아 근데 어쩌다 이런 꼴이 되신 거예요 모르겠어 김순경 나 여기 또 갇혀있다간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유령이 돼서 잠자고 있는 나를 내려다볼 것 같아 이렇게 말이야 옆에 보시면 벽에 금이 갔습니다 아 그러네 벽이 금이 갔네 이거 어떡하라고 고치면 됩니다 나 뭐 고치라고 농담 있지? 그 벽을 뚫으면 오래된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수로를 따라 나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답니다 어 김순경 고맙네 내 이 두 명을 꼭 벗어던지고 자 너에게 밥 한 번 사겠어 내가 어 여기요 이거 필요할 겁니다 어이 이거 뭐야 수중 후배 물량 고맙네 김순경 근데 이거 독약 아니지? 무슨 소리예요? 아이 먼저 먹어봐 그래야 안전한 줄 알지 그러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어? 아이 알아서 아 그렇지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알았어 고맙네 김순경 네 밖에서 보자 아 내가 후배 하나는 잘 뒀단 말이야 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빨리 파 빨리 파 어? 내가 옛날에 어 어? g인이 으오 spices 오오 으쩌오오 muri 오어 여기에 바로 중어강 룹입니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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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그리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freaked 야아! 화다! 요호! 옆방으로 넘어왔고 여기가 바로 하숙으로 들어가는 문인가? 맞는 것 같구만! 나가 보실까? 수중호음 물약을 먹으니까 물속에서도 말을 할 수 없네.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물소리가 와! 아르가떼! 오오! 어이 죽을 뻔한 내가 아니라 수중후부물약이 있으니까 깜짝놀랐잖아! 아아! 왜 이런 데 이게 있는거야? 오! 빛이 보인다! 빛이 모여! 거의 다 왔어! 오! 예우! 오오! 용암용암용암! 아주 조심해야 한다.. 오 연주! 넘어왔지롱 넘어왔지롱 그것도 아니구만! 허. 허짱. 허짱. 오오오오! 혹시나 모를 탈옥하는 죄수들을 대비해서 사수 후에 이런거 설치해 아주 잔혹한 간수놈들이야 어? 절대 닿지 않게 절대 닿지 않지 나는 이런거에 닿는 남자가 아니야 나는 좋아 거의 다 왔어 밖에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탈옥하게 이건 뭐냐 악어다 악어 왜 악어를 키우는거야 저기가 더 죽고 여기가 더 죽고 그래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괴롭힘 당해도 죽는게 낫지 그래 황회장님 날 구워먹기라도 하겠어 황회장님 사랑해요 뜨거 뜨거 황회장님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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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궁둥이 루 형사 아주 맛있게 잘 익고 있구만 황회장님 잘못했어요 이것도 보실래요 멈쇼 내가 쇼 посто 어 멈쇼 똥 멈쇼 멈쇼 또 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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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